국회가 이렇게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보좌진들도 모르게 깜짝 나들이에 나서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찾은 건데요. 참모진에게도 공지되지 않았던 이 깜짝 나들이는요. 윤 대통령의 낡은 신발을 보게 된 김건희 여사가 새 신발을 사주러 데려간 그런 발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 곳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윤 대통령이 구입한 신발 상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적이지 않고 신선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저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움직이면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나들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와야 그나마 덜 불편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프신문이 온다 그러면 쓸고 닦고 빚내고 광내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자연스럽게 와야지만 해당 상점 주인이나 이런 분들도 부담이 덜한 것 같고요. 우리가 외국의 정상들 대표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주말에 그냥 집 앞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과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자연스러운 방문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국민들께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자기 간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도 재래시장이나 또 국민들이 있는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기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선했고 소털해 보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나마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라는 게 대통령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도 실제로 이걸 사전에 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언론에 해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호처에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동선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왜냐하면 용산진무실로 옮기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에 가해질 수밖에 없고 출퇴근을 하시는 첫 1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재래시장에서 낡은 신발 버리고 새 신발 사 신는 이게 십몇만 원짜리 신발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좋은지 나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그런 부분이겠죠. 조정에 계신다.